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 부인 본문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조김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을 내려놓으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선언적으로 여러분 잘 알겠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상당히 상당히 아니라 깊고 넓고 큽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 마음을 속 깊은 부모 마음을 알겠습니까 철부지죠. 마찬가지라. 제가 가끔 이렇게 신앙, 가끔 특히 남자분들 얘기해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다락방을 오래 접했으면 좀 이렇게 삶의 패턴이 생각하는 게 달라야 제가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사회 55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우리 생각은 짧으니까 우리 생각은 앞을 못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미라 또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3원 3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보다 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림의 29장 11절에서 보면 여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선택하셔서 영혼까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니 어린아이가 노후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계획은 짧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갈라데스 1장 15절 16절에도 보면 그런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거든요.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죠. 이사야 40장 16절 35절을 보면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고 열방울 한 통의 물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우리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문제보다는 복음의 능력이 크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 그런데 이거를 남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너무 안 하고 하는 것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란 말은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 자기 부인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자기 부인을 잘한 것이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 받게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했어요. 어느 정도 철저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디모드 우스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제일 인중의 개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죄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덜 죄를 쟀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고륜에서 15장 8절에도 보면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내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게 부활의 주님과 복음을 보이셨다고 얘기하니까 만삭되지 못하지만 덜 성숙된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바울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점을 걷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부인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철봉을 매달렸을 때 내려놓으면 이걸로 하면 떨어지잖아요. 부모가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내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존재하므로 세상이 존재하듯이 어떤 면에서는 갈라드의 이정 20절이 제일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게 내가 죽었다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내려놓으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 자기 부인이란 말은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자기 부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게 되죠. 에베스 3장 8절에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에베스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우리 예원교회가 만약에 어른이 출석에 5천명이사 그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제일 연약한 자다 나부터는 인정 안 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게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인정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예원교회 5천명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 중에 더 작다? 덜 더 무능하다? 난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 안 되는 거라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얘기하니까 너 나 부인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을 한 말 자체가 사실은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내로롯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하는 바울의 한계점을 받거든요. 복음 안에서 가능성도 받지만 복음 안에서 가능성도 받지만 복음 밖에서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막 수도원에 가서 내려놔라. 고행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정. 자기 부인 나라는 이 창세기 3장의 체질과 상처와 이 연약함들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한 자보다 다 더 작은 자라.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사실은 열등은 가질 필요도 없는데 저부터도 이게 제일 안 돼요. 인정받기를 원하죠. 바울은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한계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을 받습니다. 자기 부정을. 빌러버스 3장 8자로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 앞에 땅 내려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남아있으면 그거를 기대잖아요. 아예 없으면 뭐 기댈 것도 없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은 자기 부인 속에 절대 가는 걸 받습니다. 그 정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점 속에서 만석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개수고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인 자기의 한계점 속에 절대 자기 부인 속에 절대 가는 걸 받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빌러버스 4장 10절 4개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벌레스 1장 29절에 보면 이를 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내리라. 저부터도 제일 이해되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남자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뭐 이런 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 뭐냐면 교모가 돼 있고 뭐 어느 정도 영성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으면 되지 좀 부족하다 규모가 좀 부족하다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럼 사업도 안 됩니까 인생도 안 됩니까 항상 2% 모자랍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뭔데요 그게 아이러니해요 어차피 규모가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 되겠지 사업도 되고 뭐 나름대로 어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되겠죠 근데 좀 부족하다 규모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자기 부정이 안 된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한 거예요 자기 한계점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 속에 절대 불가능을 깊이 봐야 돼요 영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불신앙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탓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 가능히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 해서 갈라데 2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이제 이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일 신인 합일성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신인 합일성 마리아이가 신과 인간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에서 산다는 말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성에 나는 완전히 100%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상태에서 100% 성삼이 하나님 나를 다스리니까 그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르겠죠 말이 어렵나요 그게 갈라틴 2점처럼 내 안에 그리스 속에서 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려사삼정 10분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 긍정 속에 보금 속에 자기 긍정이 되는 거죠 자기 정책성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이니까 우리는 왕과 같은 재생이 바울이니까 두 가지 양명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동전의 양명처럼 만삭되지 못했다 지인 중에 개수다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서울대 나왔는데 나는 초등학교에서 못 나온 것 같다 할 정도로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가지가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가 나무부터 있으면 열매 맺죠 우리가 성샘의 하나님을 평생 누리는데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안 인도하겠습니까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거라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생각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시편에 말한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움이 콧대가 나잖아요 파수꾼의 형성이 그 말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베드로는 아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우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고린도우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은 삶에서 늘 싸우는 게 딱 한 가지 싸웠다는 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우리가 100%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그거 가지고 평생 이게 뜻이 맞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만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이 엉적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물론 이 십자가 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따라가는 동안에 나를 따라오는 길이 쉽지는 않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평신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교육자라니까 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야 돈 버는 거죠 십자가 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바울은 그 표현을 고리노소 9장 18절 20절에 보면 복음을 말하면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권리를 다 쓸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자유한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율법 있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 이방인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인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하나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수구하는 부분이라 헌신하는 부분들 바울은 고리노소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십자가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고난 당할 필요도 없어 나는 어른 당할 필요도 없어 교회 헌신할 필요도 그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했으면 서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절제하는 분이 필요하지 총각 때 했던 거 그대로 막 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면 고교회를 위해서 사육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 난 자유가 아닐까 안 가 끝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기의 부정을 우리는 날마다 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십자가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자유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참된 헌신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